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유 미시계와 거시계의 중간쯤 어딘가부터 시간이라는 이름의 무지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강은 흐르지 않고 있었다. 1편에서 얘기한 대로 시간이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과학의 변방을 떠돌았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과학의 패러다임을 손두리째 바꾼 두 번의 혁명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관념도 혁명적으로 바꿨다. 여기서는 각각 상대성 혁명과 양자혁명이라 부르겠다. 상대성 혁명 미국의 과학자 리처드 뮬러는 이렇게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시간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줬다. 아인슈타인이야말로 시간을 과학에 편입시킨 1등 공신이란 얘기다. 상대성이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꾼다. 먼저 아인슈타인에 의해 뉴턴이 확립한 시간의 절대왕정이 무너진다. 그 전까지 뉴턴의 절대시간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암묵적 상식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은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지금이라고 느끼는 시각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시간이 속도 때문에 늦춰진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10년 후인 1915년에는 진량에 의해서도 늦춰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서로 속도가 다를 때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것도 누가 빠르냐는 절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면 서로가 상대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한다. 여기서 불가사의한 것은 서로가 다른 사람의 시계가 늦게 가는 걸로 관찰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시공 2차원의 그래프로 이해해보자. 그래프에서 X축은 공간, Y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모두 상대적이고 빛의 속도인 광속이 불변이다. 이 그림에서 A가 정지해 있다면 A는 시간축으로 빛의 속도 C에 해당하는 화살표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즉, 공간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시간축으로만 광속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광속으로 흐른다는 얘기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 화살표가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림에서처럼 공간의 기여도가 늘어나고 시간의 기여도는 줄어든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다. 그러다 광속에 도달하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그림에서 광속운동이라고 표시된 화살표에 해당한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입자인 광자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아니, 광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존재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A에 대해 상대적으로 등속운동하는 B는 공간상으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기울어져서 그림처럼 된다. 그렇다면 A가 관찰한 B의 시계는 A의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 그림에서 소문자 B에 해당하는 길이가 A가 바라본 B의 시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B가 자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A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주장해도 상황은 똑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그림에서의 화살표의 길이, 즉 광속이 불변이다. 그렇다면 운동이란 동일한 불변의 광속이 시간과 공간에 서로 다르게 분배되는 방식이다.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고? 당시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지구상에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가속운동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속운동을 하면 당사자의 시계만 느려진다. 쌍둥이 역설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지구에 있고 다른 한 명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오면 지구에 남아있던 형제보다 나이를 훨씬 덜 먹는다는 역설이다. 이건 등속운동의 상대성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성에 따르면 우주여행을 한 쌍둥이가 가만히 있고 다른 쌍둥이 형제를 싣고 지구가 통째로 우주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우주여행에는 가속도 운동이 내재되어 있다. 우주여행을 갔다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속도를 0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가속해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 가속하는 시점에서 시간 도약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갔다 온 쌍둥이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 뿐만이 아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 중력 가속도 등가 원리에 따르면 가속도 운동은 중력에 의한 효과와 동일하다. 여러분이 지상에 있으면 수직 방향의 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여러분이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력장애 있을 때도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라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얘기가 된다. 즉 모든 물체는 자기 주위의 시간을 더디게 만든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시간을 더디게 한다. 사실 물체가 낙하하는 것도 시간 지연 때문이다.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물체가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낙하이다. 두 번째로 상대성 이론은 시간으로부터 절대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박탈한다. 시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고? 아마도 여러분은 시공 4차원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공간과 시간이 4차원 시공으로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복잡한 기하학의 일부로 편입된다. 우리는 4차원을 머릿속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하학은 보통 고무판에 비유된다. 그림에서처럼 2차원 고무판을 시공간이라고 하자. 무거운 물체가 놓이면 그림에서처럼 시공이 휜다. 시공이 휘면 시공의 길이가 아래쪽으로 쭉 늘어난다. 그림에서 시간과 공간의 길이를 모는 종이로 표현했다. 평평한 공간일 때는 눈금의 간격이 균일하지만 물체가 놓이면 아래로 잡아당겨지면서 그 간격이 길어진다. 그래서 공률이 서로 다른 모든 지점에서 시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방금 전에 낙하운동도 이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에서처럼 휘어져 있는 공간에 주변에 있는 물체는 그 휘어진 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힘이고 중력은 눈금 간격이 긴, 즉,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향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블랙홀이란 4차원 시공이 너무 심하게 휘어서 사건의 지평선 내에 모든 것의 미래가 그 내부 공간 안에 가둬진 상태를 말한다. 인터스텔라를 보면 블랙홀 근처에 있다가 귀환한 주인공은 자신의 딸보다도 나이를 적게 먹는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천천히 흘렀기 때문이다. 아까 쌍둥이 역설에서 우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쌍둥이가 경험했을 가속도 운동은 블랙홀 근처를 여행했다가 왔다고 생각해도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불렀던 등가원리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알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해달라는 부탁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우주에서 모든 사물이 사라져도 시간과 공간은 남을 일하는 것이 예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럴 경우 사물과 함께 시간과 공간도 사라진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 절대성과 독립성을 가진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은 속도와 진량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른다. 게다가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공간과 교직해서 복잡한 시공의 무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의 시계를 맞출 절대 시계도 없고 우리 모두가 현재라고 동의할 수 있는 시각도 없다. 게다가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장이 곧 시공이다. 물질 또는 에너지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다. 이를 위대한 물리학자 존 휠러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스페이스타임 테일스 메틀 하우 투 무 메틀 테일스 스페이스타임 하우 투 컬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해주고 물질은 시공간이 어떻게 휠지를 말해준다. 양자혁명 상대성 이론에 바로 뒤이어 양자역학이 확립된다. 양자역학 혁명의 출발은 양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양자는 크기가 있는 입자라는 뜻이다. 그게 뭐가 됐은데? 라고 묻겠지만 요는 전혀 입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입자라는 데 있다. 여러분 주위의 사물이 양자로 되어있다고 하면 수궁이 간다. 그런데 에너지가 양자로 되어있다고 하면 어? 그래? 하고 놀란다. 그리고 빛이 양자로 되어있다고 하면 빛이 알갱이라고? 그럴 리가? 하며 더 놀란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도 모두 양자라고 얘기하려고 한다. 시간과 공간이 알갱이라고? 하지만 이미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절학자는 시간은 원자로 구성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엇이든 무한히 자를 수 있다고 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하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무엇을 상상하기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 양자역학은 시간이나 공간도 무한히 나눌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이른바 플랑크 시간과 플랑크 길이다. 신은 이를테면 인상파 화가다. 세상을 그릴 때 대상뿐만 아니라 그 배경마저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작은 점을 찍어 그렸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알갱이다. 그런데 만일 시공이 양자라면 이는 양자역학의 두 번째 특징인 불확정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시공이란 불확정성으로 인해 파동처럼 끝없이 요동치며 무언가와 상호작용할 때까지는 결정된 값을 가질 수 없는 양자적 존재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이처럼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시공간이 큰 공간 규모에서 매끄러운 시공간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실체도 모호해진다. 시간과 에너지도 불확정성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심지어 시간이 국소적으로는 거꾸로 흐르기도 한다. 병원에 가면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기 우리가 보통 PET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다. 전자와는 반대로 플러스의 전화를 가진 양전자를 이용하는 장치인데 리처드 파인만에 따르면 양전자는 시간을 거꾸로 이동하는 전자라고 할 수 있다. 얘네들은 과거에서 현재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서 온다. PET 기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미래에서 온 존재와 조우하게 된다. 일단 우리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걸출한 두 가지 원리만을 가지고 우주적 시계를 만들 수 있다. 위대한 수학자 로저 펜 로즈는 이를 자연의 실제로 존재하는 극도로 정밀한 시계라고 표현했다. 이 시계는 생각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자. 재료는 딱 두 가지다. 먼저 여러분이 다 아는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되는 유명한 식이 있다. 이는 MC 스퀘어. 여기서 이는 에너지, M은 진량, C는 광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양자역학에서 유도되는 기본 식이 두 번째 재료다. 이는 한유. 여기서 하는 플랑크 상수 6.6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제곱미터 제곱 킬로그램 퍼 세크. 뉴는 진동수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에너지 E로 연결해보자. 이는 MC 스퀘어. 는 한유. 이를 진동수 뉴로 나타내는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뉴는 하분의 MC 스퀘어. 끝! 이 식 자체가 바로 우주적 시계다. 이 식은 입자들의 고유한 진동수를 나타내는데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모든 것은 시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식은 진량 M을 가진 입자들은 아주 정확한 양자시계처럼 행동한다는 뜻이 된다. 상대성과 양자역학의 콜라보로 우주적 시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의 본질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전편에서 엔트로피 화살도, 심리 화살도, 빛 화살도, 블랙홀 화살도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은 화살은 뭘까? 우리에겐 아직 상대성 이론의 우주 화살과 양자역학의 양자 화살이 남아있다. 우주 화살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1편에서 인류 원리로는 날 수 없던 우주 화살이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한 번 시위가 당겨진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시시각각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시간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화살은 팽창하는 시간의 최전선 경계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현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하다. 우주가 팽창할 때 없던 시간이 새로 생긴다면 만일 우주가 숙축하면 시간이 사라진다는 말인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우주론적 화살의 키워드가 빅뱅이라면 양자 화살은 측정이다. 측정에는 방향성이 있어서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 측정은 시간에 대해 비대칭성이라 과거와 미래를 구분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생각해보라. 측정하기 전에는 고양이가 dead and alive. 측정하면 고양이는 dead or alive. 그 역은 성립하지 않고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프랑스의 수학자 알렌코는 시간의 흐름이 물리적 변수들의 비가환성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여기서 비가환성이란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말로 위치와 속도도 그 측정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용어를 사용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자의 비가환성에 의해 결정된 시간과 거시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 시간은 동일한 현상의 두 가지 양상인데 양자세계의 본질적인 불확정성이 볼치만의 거시적 희미함처럼 세상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것이 시간의 핵심이란 얘기다. 미시계의 양자 화살이 거시계로 날아가면 엔트로피 화살이 된다. 미시계와 거시계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정보의 손실로 인해 미래는 결정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으로 바뀌고 이것이 이미 결정된 과거로부터 미래로 뻗어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된다. 물리학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우리 무지의 표현 즉, 시간은 무지인 것이다. 시간에 대해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는 사실이 시간의 원천이란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선생이 학생에게 묻는다. 시간이 뭐지? 학생이 대답한다. 모르겠는데요? 정답!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시키려는 시도 중에는 끈이론과 함께 루프 양자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다. 끈이론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궁극의 과학이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무엇보다 양자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장이 양자역학에서처럼 입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장이다. 장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간을 형성한다. 상대성 이론과 아주 유사하다. 또한 이 이론에서 도출된 방정식에는 시간 변수가 없다. 입자들이 시간 속에서도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시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빛은 파동이지만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면 입자로 보인다. 전자도 확률구름으로 퍼져 있다가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면 입자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양자시공간이 더 큰 공간 규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끄러운 시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시간과 공간은 본질이 아니다. 양자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계들이 본질이며 시간과 공간은 그러한 관계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희미한 환영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환영일 뿐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자, 이쯤 되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다. 무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더니 이제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환상이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는 것,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한 셈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느라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지금까지의 얘기에서 뭔가 건질 만한 걸 찾아보자.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게서 절대성과 독립성을 빼앗았다. 시간은 공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시공도 물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되는 우주 화살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공이 새로 생기고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현재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시간은 불연속적인 양자고 따라서 불확정적이고 확률적이다. 그래서 시간이 심지어 거꾸로 흐르기도 한다. 양자역학에 의한 양자 화살은 측정에 의한 것이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 거시계의 흐릿함으로 연결되어 여기로부터 시간의 흐름이 생긴다. 양자 화살이 거시계로 날아가면 연력학적 화살이 되고 이는 우리 모두의 무지의 소산이다. 아직은 가설이지만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본질적 수준에서는 시간의 화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실체가 아니고 미시계가 거시계에 던지는 흐릿한 환영일 뿐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결국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인간의 무지이며 환상이다. 알렌콘이 두 친구와 함께 쓴 짧은 공상과학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한다. 나는 양자 무대에서 생성된 무한한 정보를 모두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 정보의 상실만으로도 시간의 강속으로 속수무책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의 강속으로 속수무책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